서울 동작구 흑석 뉴타운 9구역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권에 입찰한 GS건설과 롯데건설이 파격적인 제안을 내걸고 경쟁 중입니다. GS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일반 분양가의 절반 이하의 분양가를 공약했습니다. 이에 맞서 롯데건설은 조합원 1인당 3억 원의 추가 이익을 보장하고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선택사항으로 두 건설사 모두 후분양제를 제시했습니다. GS건설은 한 발 더 나아가 골든타임 후분양을 내걸어 조합원의 시세 차익이 극대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활을 건 경쟁 속에 사업 현장에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너무 첨예해서 뭐라고 말씀해서 어느 한쪽 저격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공약이 실제로 지켜질지에 대한 의구심 속에 결국 편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들은 사후에라도 사업비 증가라든지 설계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증가들을 통해서 다시 조합원들한테 부담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분양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재건축 수주 관련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서울시는 동작구청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조합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S건설과 롯데건설은 오는 17일 1차 합동설명회를 열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